네, 저는 황수경이고요. 우리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의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구수명은 명상과 치유, 내 마음을 만나다입니다. 네, 저희 부스는 제목이 명상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명상엑스포 중에 다양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데요. 기존에 하는 전통적인 명상 이외에도 문화예술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명상, 시 명상, 그리고 또 요가도 활용한 명상, 그리고 불교의 전통 기도문도 활용하고 있고요. 음악 명상을 할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신 후에 거기에서 느껴진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현재 자기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특히 요즘이 관계가 힘든 때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나 음악이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과 상담으로 연결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드립니다. game of the nightly 5. 5. 11. 12. 12. 13. 15. 16.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